안녕하세요. 사랑의 콜센터는 탑6가 출연을 해서 2021년에도 크나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민해결사 특집으로 무엇이든 해결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사연을 보낸 신청자에게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탁은 어떤 사람의 사연을 듣게 되고 눈을 징긋하며 흑풍 눈물을 애써 참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을 듣게 되며 갑자기 감정의 선이 무너졌을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불러주는 사랑의 콜센터 영탁은 익명을 사용한 토닥토닥이라는 신청자의 사연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6살 직장인 사연인데 5년 가까이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지금까지 연애를 못하고 있다. 이별과 함께 살이 40kg나 쪘고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게 어려워졌다. 친구들이 소개팅을 시켜주었지만 거절을 했다. 자존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이제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요? 라는 고민으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영탁은 사연을 소개한 후 토닥토닥이라는 익명 신청자와 반갑게 통화 연결을 합니다. 사연자는 회사 출근했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자 회사 뒷창고에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연을 전하면서 자신은 5년동안 연애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지금의 자신이 부끄럽다. 예전에 자신은 사이클 운동선수였다. 자신의 지인들이 뒷담화를 많이 할 듯 느낀다. 라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에 영탁은 힘든 인생도 내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도 내 인생이다. 왜 내가 행복해야만 하나 힘든 것도 내 인생인데 그러니 힘든 것도 나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라며 영탁도 힘든 시절에는 자신을 많이 예뻐했다. 엉덩이를 토닥토닥거리며 자신의 칭찬도 많이 했다. 거울 보면서 미소 짓는 연습도 많이 했다.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도 많이 좋아해 주셨다. 자신의 칭찬을 많이 하라라는 주옥같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살이 많이 쪘어도 운동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타기를 보면서 긍정에너지를 받아가시라 하며 신청자에게 크나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닥토닥이라는 신청자가 어떤 말을 하니 영탁의 감정의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연 신청자는 사연까지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영탁님 덕분이다. 너무 감사하다. 생전 처음 서울 콘서트를 가보았다. 자신이 간 날이 서울 콘서트 마지막이었다라는 사연에 영탁은 갑자기 눈을 찡긋거리며 눈물을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감정의 선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영탁도 예전에 자신의 어려운 시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신청자도 어려운 용기를 내서 영탁에게 신청을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며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들도 생각나며 갑자기 감정의 선이 무너진 듯 보여집니다. 마음이 너무 착한 영탁님입니다. 영탁은 다시 감정을 추스리면서 앞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다시 만나길 바란다며 권아를 외쳤습니다. 영탁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사연 신청을 하신 분도 대만족을 하며 전화 연결을 마쳤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영탁에게 보냈고 영탁은 자신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사연자에게 용기를 풀어넣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신명나는 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